천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에 대해서 이 천부경의 한자를 보면 하늘천, 증거부, 증표부, 글경 이 하늘천의 자를 자세히 보면 두 이자의 사람인 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늘의 두 사람이 오셔서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두 사람, 증거, 증표의 예언이 클 천부경은 문자를 갖춘 인류의 경전으로써 가장 오래되었다는 역사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부경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예언서입니다. 천부경은 이때에 인류가 모든 고뇌를 중식하고 은하권 문명으로 들어서기 이 과도기적 때의 최후의 오메가로 오시는 구원주, 미륵불,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예언한 그분이 오셔서 증거, 증표로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예언서 글입니다. 이 글을 밝게 보시고 따라 임하셔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병들지 않고 늦지 않고 죽지 않는 오직 줄곱만이 있는 나곤의 바늘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일시 무시일 하나의 시작은 없음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이 일시 무시일을 이 우주가 없던 것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주는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무한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크기도 끝이 없고 작아지는 쪽으로도 끝이 없습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작은 쪽으로다가 코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코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계속 작아지고 또 우주가 크기로다가도 계속 끝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시 무시일을 우주가 없던 것이 처음 생겨난 걸로 다 해석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알지 못하는 해석인 것이죠. 구원주가 오시면 전 인류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장수에다가 가르침의 전당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도설천 하늘의 천당을 이 땅에다가 지구에다가 벗겨져서 이 중생들이 보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 사물의 진리를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만 하고 이 가르침을 준다 해서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루를 해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려고 이제 땅의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그 갈려진 이 휘선전 지역에 이때 쓸 수 있도록 감춰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치에 있는 이 부지인데 이 부지를 잘 보면은 이 점선으로다가 이렇게 꼬불꼬불하는 것이 이것이 휘전선입니다. 그래서 북쪽 땅 북쪽으로 돼 있는 땅이 반 남쪽으로 돼 있는 땅이 반을 이제 최의 복권 지역으로다가 위임을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아리랑 동사를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컫는 그 경전의 글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신천지 조화정부 용화세계 신천지는 바로 이 부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의 땅이 생겨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용화세계는 불교에서 일컫는 그 세상인데 하늘의 도설처를 벗겨 짓는 것을 봤다가 용화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하도 자하도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자주색이 되는데 그래서 자하도 새우를 닮은 섬이다 이런 뜻이죠. 새우도 이렇게 그림을 같이 이렇게 대비해 놨는데 얼마나 세월을 닮았는가 보십시오. 우복동 호신방 한반도가 이 소처럼 생겼다고 그랬는데 소 예 소 배에 위치한다 해서 우복동 이라고 하고 또 호랑이처럼 생겼다고도 합니다. 호랑이 심장에 위치한다 해서 호신방 이렇게도 읽었고 조화정부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니까 조화정부 가 되는 것이죠. 없던 나라 가 생겨난다 그렇죠. 없던 것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 이렇게 남북한 두 나라 부지를 중첩해가지고 설립이 되는 것이니까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 가 되는 것이죠. 이 면적이 300km 평방미터 면적도 비슷합니다. 합해가지고 600km 평방미터 가 좀 못되는데 서울시가 600km 평방미터 가 좀 넘습니다. 서울시만한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 한 분이 오셔서 인류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것을 나타내는 극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석 삼극 무진본 했습니다. 쪼갤석 쪼개진 삼팔로 이르는 것이 없으면서 다는 근본이다 했습니다. 남북한은 지금 한반도는 쪼개져 있죠. 삼팔선으로 쪼개졌다가 다시 휴전선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려는 그 위치는 아직 삼팔선 위도에 걸려있죠. 그래서 쪼개진 삼팔로 이르는 것이 없으면서 다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없으면서 다는 근본이냐 하면 모든 종교 경전 및 예언가들 오신다고 한 그 근본된 분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말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증산 상제님이 오셔서 현무경을 많이 남겨놨는데 그 현무경에 많이 상제 강서에 보면 토끼 앉아 닭을 향한다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여전의 부처이다 여기에 닭이 있습니다. 이것이 꼬불꼬불한 것이 휴전선인데 여기가 닭 부리입니다. 닭 부리가 여기에 있고 닭 벼슬이 이렇게 있고 닭 대가리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쪽에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 귀 귀가 있고 코가 있습니다. 요 빨간색 색을 칠하는 것은 세발 달린 솥입니다. 삼족정 세발 달린 솥 증산도에서 그 시루가 있는데 떡 찌는 시루가 있는데 떡 은 솥에다 떡 시루를 걸어서 쪄 야지 이제 떡 을 찔 수가 있죠. 그래서 떡 씻는 쩍 찌는 세발 달린 솥입니다. 증산도도 증산도가 이 역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도통 도통 줄에 서는 것입니다. 이 증산도는 도통을 하려고 고된 수행을 하는데 이 도통 줄에 서지 못하면 도통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를 바로 보시고 이에 따라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닭대가리를 왜 그렸느냐 하면 닭대가리가 왜 여기서 나오는가 하면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증산상제님 종파에서는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을 나타냅니다. 그 수부님 공사 고수부 고수부 고수부님과 그 증산상제님이 이제 공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울 진인이 두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서신사명 프랑스에서 한 분이 오고 그 프랑스에서 동방으로 와서 동방에 일구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에 미륵이 다 나는 것이죠. 그래서 쌍미륵이 나는 것입니다. 정두령이 나오는데 교감 남서고의 연세의 정두령을 풀이를 해보면 그것이 더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정자를 파세를 해보면 여덟팔자도 있고 당뇨 흔대 고르 삼팔은 유대읍 유대읍은 바로 유택의 예수님이 출입 때 오셨다 하셨죠. 우두머리 추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읍의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유태왕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방으로 와서 한반도에 이제 예수님이 깃들 전당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리랑 동산 부지 내에 초평도가 있는데 이 초평도가 바로 성배입니다. 이 초평도를 자세하게 보면 마치 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평도가 바로 성배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깃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천 라일 라일과 신선은 하늘의 복제 형정입니다. 하늘에서 자신을 복제를 해서 자신을 낳은 천자입니다. 그래서 주요 종교의 경전들에서는 두 증인 쌍미륙 서신사명 수부사명 복희신 여화신 복희여화신 이렇게 두 분을 나타냅니다. 이 복희여화신의 그 그림상을 보면 신상을 보면 여기에도 아주 증거자료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희여화신 그 그림상에 보면 여기는 여섯 개의 무리의 별이 있는데 이 여섯 개의 별무리와 가운데 있는 별이 바로 서신 라일이 가지고 온 이 부안의 심벌 도형입니다. 이 서신 라일이 가져온 이 부안의 심벌 도형은 우주 삼라만성의 근본된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이 바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진리를 가지고 온 그 증표입니다. 이쪽을 보면 여기는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무리가 있는데 이 별무리가 있죠. 별무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산 팔에 다가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증표를 이렇게 옛 신상이나 고아에는 종교의 고아나 이렇게 옛 그림에는 증거를 이렇게 감춰놓았습니다. 이때 이걸 쓰게끔 증거를 쓰게끔 마련해 놓은 것이죠. 다음 구절을 보면 일적 십거 일적 십거 묶게 화삼 했습니다. 일자를 쌓는다. 이 서양의 일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를 긋죠. 이렇게 일자 위에서 아래로 내를 긋습니다. 이 동양의 숫자는 한문은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긋죠. 그래서 일자를 쌓는다는 것은 서양의 일자와 동양의 일자를 쌓으면 십자가 되죠. 십자가 되듯이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의 상자로 된 삼각형 이 삼각형 다해세별이 진리라 했죠. 삼각형을 두개를 싸우면 이렇게 겹쳐서 싸우면 육각 별이 됩니다. 이 육각 도형의 별의 뜻이 바로 근본된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겨감 남사고 예언서에 바로 양궁 쌍을 해서 나타내는 그 글입니다. 이 양궁은 바로 이 삼각형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가 두개가 겹쳐진 것의 뜻은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이고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에 있는 물질이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이 코크 꽂이 발견을 했는데 그 코크를 더 속으로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작아진 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이것이 근본된 진리입니다. 남사고예언서 송가전에 보면 이 천부경에 대해서 구절이 나오는데 단서 융법 천부경 진경야 붉은글 사용법 천부경 은 참 글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붉은글은 불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을 팔만대장경을 나타내는데 팔만대장경도 제목에서와 같이 삼팔의 역사를 크고도 많게 감춘 글입니다. 지금 불교에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감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불경도 풀어서 가르쳐드릴 것입니다. 이 숫자 여기서 보면 이 숫자 격암남서고예 예언서에서는 그 밧전자에서 나오는데 밧전자를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밧전자는 입구자가 다섯 개가 나옵니다. 밧전자에서 그래서 오구합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입구자가 다섯 개가 나오니까 오구합체 이렇게 나타내 나십니다. 그래서 동양의 숫자 서양의 숫자가 다 나옵니다. 일자는 하나 이자는 이것 두 사람 둘 삼자는 삼팔 사자는 숨심 이 사자는 옥편에 찾아보면 숨신다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숨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자는 밧전자 밧전자 오감 우리의 몸은 오감으로 되어있죠. 오감 우리의 몸 또 육은 육각 육각형 육각도형 이렇게 나타내고 칠은 지금 현재 불교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를 쓰고 있는데 이 칠은 지금 현재의 불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자가 있는데 구자는 반대로 돌아가는 만자가 반대로 돌아가는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자는 삼팔을 뜻하고 십자는 십승을 뜻합니다. 이렇게 1,2,3,4 숫자도 아랍의 숫자도 쭉 나오죠. 그래서 서양의 숫자 1자가 기둥이 쓰고 라엘이 메시지를 받아서 왔죠. 창주주 엘로우미로부터 이 모든 인류의 진실 그 진실을 다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쓰고 동양으로 와서 대들부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는 봐도 이렇게 기둥이 쓰고 대들부가 걸리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일자 기둥과 도양의 일자 대들부가 합해지면 만성의 수 십자가 나는 것입니다. 즉 이 십자는 창주주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서양의 아들과 동양의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의 모두는 창주주 엘로움의 다 아들 딸들입니다. 인류는 하나입니다. 이제 인류 화합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천부경에는 삼자가 여덟 번 들어갑니다.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는 삼팔로 품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인데 불꽃은 거대한 도시로 번지고 순식간에 불꽃은 타오른다. 모든 세기 이것을 해석하면 불꽃은 거대한 세 도시로 번지고 순식간에 불꽃은 타오른다. 이것은 인류 평화의 불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두 분이 내려오셔서 이제 인류의 모든 폭력을 중식시키고 인류 평화의 낙원을 만들기 운한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인류 평화의 불꽃이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1900의 90의 9년 7월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포의 뜻은 어둠에게는 빛이 공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밝음이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쪽에서 봤을 때 밝은 빛이 보이니까 공포스럽게 느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밝은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방 대장군 상과 동방 대장군 상도 이 날짜 땅에서 다 발굴이 됐습니다. 1999년 9월 9일날 제천 박달 책국에 정두룡 당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땅 속에 있던 것이 이 날짜에 발굴이 됐습니다. 이 대장군 상을 보면 여기에 궁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해서 동서방의 미륙이 다 나은 것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1999년 9월 9일날로 기해서 동서방의 미륙이 다 나은 것입니다. 안골무와 대왕을 소생시키기 유한 그 전후의 기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리라. 이걸 풀어보면 아리랑 고개로 모이는 아리랑의 뜻의 대왕을 소생시키는 그 전후의 기간을 마음으로 하는 스스로의 행복 이라는 가르침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라엘의 가르침입니다. 라엘이 이제까지 가르친 것이 바로 마음의 행복으로 다가 행복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대 삼합 육생 칠팔구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해서 육이 나으면 이 도형이 나으면 기존의 절은 삼팔의 절이 된다. 이 기존의 절은 만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죠. 구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입니다. 라엘이 가져온 이 도형의 안에 들어간 것은 들어가 있는 만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표시죠. 그래서 현 불교는 이제 미륵불의 불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된 진리라는 것이지 이 도형을 이 도형이 아주 고대로 붙어 있던 이 도형인데 이거는 아주 역사의 그 종교 종교나 나라마다 보면은 이 도형이 옛날서부터 아주 고대로 부터 전해주는 그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이 도형이 근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감 남사고 예언서의 궁궁 무한대 무한소 이건 넘침 이죠. 이렇게 넘침이 없으면 잘못된 풀이라는 뜻입니다. 궁궁 불화 향면 궁궁은 화하지 않고 면을 상한다 그랬습니다. 이 궁은 면이 있다 그랬죠. 이 삼각형 호살표에는 면이 있습니다. 세 개의 면이 있는데 서로 똑같이 겹치지 않고 이렇게 엇갈리게 겹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각이 되게끔 엇갈리게 겹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면을 향한다 했으니까 궁궁 시고 생 궁궁은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입구자가 네모 반듯하게 쓰는데 화살표 입구자면 삼각형 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는 것이 바로 궁이다 이런 뜻입니다. 궁궁은 삼각형 화살표 가 되는 것입니다. 쌍궁 상화만궁 했습니다. 쌍궁은 서로 화하고 물굽이 치는 궁이다. 이렇게 이제 화에서 앉아서 겹쳐 놓으니까 물굽이 친다는 것입니다. 물굽이 치면 들쑥 날쑥 하죠. 물굽이를 치면 파도가 치면 들쑥 날쑥 하고 이렇게 개천에 물이 물굽이 쳐서 흘러는 자리를 보면 들쑥 날쑥 하죠. 이렇게 궁궁을 놓으면 들쑥 날쑥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궁궁 이치 궁은 짐 모양 이고 짐 모양 이렇게 생기죠. 삼각형 지붕이 있고 밑에 벽을 그립니다. 이치 모양이 생기죠. 화살표죠. 화살표 그리고 이치 이건 이치 이자는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과학과를 뜻할 즉에 이과라고 하죠. 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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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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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학적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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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궁이다. 바로 삼각형이 바로 삼각형 화살표가 바로 좌로도 가르치고 오로도 가르치죠. 이 도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궁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스트라다무스 그림 예언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을 보면 이렇게 목자를 썼습니다.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목자는 이렇게 화살이 양쪽으로 향하는 그런 도형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살이 양쪽으로 가르치죠. 목자는 좌우로 가르치는 화살 도형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동서배 동서로다가 등을 대고 궁을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이렇게 풀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을 등대고 놓게끔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십자가 나오게 풀이를 했는데 이렇게 풀이한 이제 그 풀이는 풀이한 분들은 동서로 등대고 궁으로 가는 사이에 나 따른다.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이제 이 십승의 역사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아니 올바른 진리의 전당으로 들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감 남사고 예언서 송가전을 보면 배궁 불지 쌍산 화궁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등대고 있는 궁은 아닌 압니다. 이렇게 풀은 이렇게 등대고 궁을 풀은 이 풀이는 잘못된 알지 못하는 압니다. 이런 얘기죠. 등대고 있는 궁은 아닌 압니다. 쌍산으로 화함의 궁이다. 이렇게 푸는 것이 다해세별 이 모양으로 다 궁을 푸는 것이 맞대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필자를 보면 이렇게 화살궁이 두 개가 있고 안에 이렇게 백십자가 나오듯이 흰 백자를 안에다 넣고서 돌필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푸는 분들은 이제 이걸 바로 보시고 이제 이 하늘의 역사 이 역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이 하늘의 역사를 따라 도와야 합니다. 궁궁으로 가는 사이 나은 백십자를 섬기는 중판은 두 궁으로 가는 데 있어 첫째 백보자를 도와야 한다. 첫째 백보자를 삼팔선 자아도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보좌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이 시온산으로 다가 모이라고 했는데 시온산에 예수님과 신호드립은 무리 14만 4천명이 있고 또 누구도 해할 수 없이 많은 신호드립은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시온산이 바로 아리랑 동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을 보면 시, 화살시, 온, 조화할 온,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이 조화름을 이룬다는 이 조화할 온자를 보면 여기에 당유자가 있습니다. 서신 라일이 닭의 나라 프랑스에서 나왔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온 사람의 말씀의 그릇으로 다가 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그릇은 바로 이 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릇이죠. 말씀의 그릇이죠. 그래서 이 시온산은 바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그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을 나타내는 데는 동서방의 모든 예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베도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여기에도 토끼가 나와 있고 여기도 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방을 막론하고 이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많은 근거자들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근거, 증거자들을 제시를 하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이죠. 다음 구조를 보면 운삼사성환 오칠 운행의 삼팔이 숨심을 이루면 이제 삼팔이 이제 아리랑 동산이 생겨나는 것은 돌아가는 오칠 이 오는 받전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받전자에서 바로 이 만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에 의해서 스님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스님들이 이걸 이 역사를 밝게 보시고 이제 열일을 뒤로하고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그 반야 용선두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불교 반야 용선두를 보면 이 반야 용선두를 이제 배를 띄워서 노를 지었고 가는 부처님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일로왕 보살이 있고 서방교주 미타여래가 있습니다. 이걸 풀이해서 보면 끄는 길임금 보살은 서방교주 미타여래로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감춘 땅을 이제 찾아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려고 다 마련해 놓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불교두를 끌고 이 인류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불교두를 끈다는 것입니다. 이 반야 용선은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와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진 용선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들을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 자료가 또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에 나오는데 이렇게 머리가 있고 뱀처럼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것이 소두 무족입니다. 작은 머리에 다리는 없다. 소두 무족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두 무족을 누가 해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격암남사고여연세는 그 예언이 나오죠. 소두 무족이 누가 소두 무족이 사람을 해치는 거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셨는데 그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두 무족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림을 하시면은 그리스토입니다. 근데 그리스토의 역사를 펼칠지에 역사를 하실지에 그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토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토는 제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방해하고 해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토인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리가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삼보리입니다. 삼보리는 불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안옥다라 삼막 삼보리가 아주 여러 번 나오죠. 삼보리는 바로 불교들을 끌고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작고 이 말세 구원주는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달이 겹쳐져 있죠. 겹쳐진 달 목걸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태극을 스워서 겹쳐진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 목걸이를 하고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꽃이 나붙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삼팔의 육과 별이 나붙긴다. 육과 꽃이 나붙긴다. 육과 꽃잎이 나붙긴다는 것은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묘연 만앙 만내 하나의 묘한 넓음에 석가모니 불교가 가고 새로운 미륵불의 불도가 온다. 그렇습니다. 이제 석가모니 우는 다 지났고 이제 미륵불의 시대입니다. 이 미륵불의 시대에는 과거의 시대로서 아포칼립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 아포칼립스 이 아포칼립스 시대에는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세하신 미륵불의 가르침은 과학적 사고의 밝음입니다. 이 불종을 보면 지금 알고 있는 불교 불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 반야심경의 글귀인데 이 글귀는 이렇습니다. 이 글귀의 뜻은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축법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축의 법이다.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맛, 감축도 없는 법이다. 즉 육체가 있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도 영혼도 윤혈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입니다. 신은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다른 행성에서 살고 계신 부처님, 엘로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에는 그분들의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되어 있어서 신비롭게 보이니까 신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화시킨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가는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한 개네지 무의 없는 눈의 경계는, 없는 눈의 세계는, 이의 이름이 없는 뜻이다. 눈 감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눈이 없으면 세상에 무엇이 보이는가? 만약 육신이 없어도 영혼이 있다면 눈 감아도 사물이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에 육신 없이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은 다 헛된 망상입니다. 윤회도 없고 영혼도 없습니다. 귀신도 없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의식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쉽게 무무명, 영무무명진, 암의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우리가 아는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아는 우주의 경계가 있나요?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우주를 허블 망형으로 보고 관찰을 해봐도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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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더 넓은 방향이 계속 보이죠.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하면 더 넓고 넓은 곳을 계속 바라다 볼 뿐이지 끝은 없습니다. 우주는 끝이 없고 또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무나 종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랬다 다시 재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순환합니다. 용변 부동본 쓰는 변화에 안이 움직이는 근본이다. 지금 이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것은 우주의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의 변화에 안이 변하는 우주의 절대 진리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종교들은 일부분씩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의 진리처럼 알고 있었으나 그것은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는 그리고서는 그리고서는 그것이 전체의 진리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우주 산남완성의 진리는 아닙니다. 이제 근본될 진리를 가르쳐 드리니 이 근본된 진리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우주는 끝없이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코코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코코 속으로 무한히 작은 물질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는 것도 없이 계속 순환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서 일광년거리 행성에서 오신 엘로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의해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지구의 원자 단위의 물질을 조합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지구의 인간들도 폭력성을 사랑으로 순화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의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본신 본태양 이 근본의 마음은 근본으로서의 큰 볕이다. 유종 공종 선비가 근원적 공공의 근본이다. 글풀이 선비가 근본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봉된 두루마리 책 지금 두루마리 책을 보고 있습니다. 유불선의 통상적 관념의 글을 글풀이 선비는 세상의 인근과는 다른 가지로 푼다. 다른 가지가 있죠. 다른 가지로 푼다. 지금 세상의 윤리, 도덕 모든 경전들이 완전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 완전한 진리를 이제 가르쳐 드릴 것이니 그 완전한 진리를 보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악명인중천지일 밝고 밝은 사람 중에 하늘로 땅이 하나 된다. 이제 밝게 이 역사를 보시고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하늘에 드는 하늘에 이르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의식의 밝음으로 중간에 드는 사람은 하늘로 땅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십니다. 인류가 폭력성을 극복한다면 생명나무 실과 먹음을 허락하는 바입니다. 절대적 비폭력을 고수하여 불사 영생의 은하권 분명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과학적으로 원자 단위 물질을 조합하여 DNA를 설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주 아버지는 육신으로 살아계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아버지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현재 저 유럽쪽에 이렇게 밀밭에 미스테리 서클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미스테리 서클은 바로 창조주 엘로임이 도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 서클의 도형을 자세하게 보면은 밀대가 이렇게 사람이 밟은 것처럼 부러지지 않고 생물학적 마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구부러져서 도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도형 하나가 큰 것은 폭이 400m씩 되는데 그 안에는 밀대가 수만 개가 있겠죠. 그 많은 밀대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마디가 생겨서 쓰러질 정도의 과학기술이라면 엄청난 과학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창조를 하시는 아버지 엘로임의 이 근본된 아버지의 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일종 무종일 하나의 마침은 없는 마침의 하나이다. 이제 구시대를 마치고 마침 없는 불사영생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쌍어공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병공 시대를 맞이하여 보병공 시대는 아포칼립스 시대로서 이 과학시대를 의미를 합니다. 이 과학시대에는 과학으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UFO 목격사례가 많이 나타났는데 UFO는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국께서 타고 오시는 비행선입니다. 이렇게 타고 오셔서 자꾸 이적을 나타내면서 엘로임의 귀환을 자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밑에의 서클이고 이것이 밀대가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입니다. 사람이 밟으면 이렇게 부러지는데 엘로임이 만든 밀대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휘어져 있어서 밀대가 죽지 않고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디가 성성이 돼서 마디가 형성이 돼서 수확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를 구부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이때에는 신의 존재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과학적 의식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원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 비행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과학적 현상으로 보지 못하고 신비하게 여겨지겠지만 모든 생명 창조의 기원까지도 과학에 의한 창조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제 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의식적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존재를 밝히는 바입니다. 신은 지구에서 일광년 거리 행성에서 육신으로 살아계신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학수준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생명공학 기술로 창조했으며 우주의 삼라만상의 실상을 모두 알고 모든 현상 작용을 지울 수 있는 전지전능한 수준입니다. 그분들이 모든 종교의 경전에서 일컫는 신이며 부처이며 상재며 상재님 등등으로 숭배받는 대상입니다. 이제야 이제의 때가 되어 인류를 자멸에서 구하고자 두 증인 쌍미륵 서신사명 수부사명 의 역사를 맡깁니다.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